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역대급 퐁퐁이와 그 퐁퐁이를 잡아먹으려던 스탑 럴커 데리고 왔는데요. 본문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글쓴이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올렸던 말로만 나 검사야! 이런 거랑 다르게 이 쓴이는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글을 올린 곳 자체가 블라인드라고 해서 직장인들이 글을 쓰는 곳인데요. 여기서 직업 인정을 다 해야 돼요. 글을 그렇게 쓰려면. 그리고 의사의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까다롭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증 그런 것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발급받은 지 며칠 안 된 거 그 기준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주작을 하려면 의사로 주작을 하려면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 그냥 의사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시죠. 제목 원제 결혼 반년 만에 이혼 준비 중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결혼 반년 만에 이혼을 준비 중인데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연애만 5년을 했고요. 지금은 결혼 반년 만에 파경이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보다 한 살 어리고 나이 30 중반에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결혼 후 반년 동안 일어났던 그 일들을 최대한 정리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결혼하기 전에 제가 모은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미리 준비를 했었고 또 결혼과 동시에 저희 부모님에게 별도로 5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원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일을 그만뒀어요. 참고로 남편이 저와는 그 어떤 논의도 없었고 그냥 하루아침에 사표를 쓰고 나온 겁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나 지금부터 임신 준비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지만 어쩌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물을 방법도 없는 데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길래 참 바보 같지만 저도 동의 아니 수궁하고 일단 넘어갔어요. 왜 엎질러진 물이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 이후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지만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안되더라고. 네 번째, 아내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지난 반년 동안 아침 식사 준비를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또 제가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9월 이상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거의 10회 9 정도는 배달음식만 먹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돈 관리를 함께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 카드로 결제를 하죠. 그랬는데 최근 우리의 경제권 전권을 본인이 갖겠다며 고집을 부려서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물론 안 좋는데 지금 이게 글로 쓰는 거라 짧게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섯 번째, 평소는 물론이고 명절의 경우도 마찬가지 저희 부모님들에게 마지못해 진짜 억지로 전화 한통하고 명절 선물도 저를 통해 보내는 등 본인의 시부모님을 마치 남대하듯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일곱 번째, 본인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절대 죽어도 인정을 하지 않으며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형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되레 남자 새끼가 쪼잔하게 이렇게 말로 찍어누리려고만 합니다. 여덟 번째, 결혼 후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진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던가 싶습니다. 빈말이라도, 아니 그런 낌새조차 느낀 적이 없어요. 아홉 번째, 이게 제일 심각한 건데 부부관계를 가질 때, 연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부터는 늘 언제나 항상 똑같은 자세로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 이건 마치 사람이 아니고 무슨 통나무로 상대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린가 허무한 감정들이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 비참할 정도로 올라오는데 최근에는 말이죠, 이마저도 안 됩니다. 원래는 주 1회 정도 관계를 가졌는데 이제는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는 중이며 아주 가벼운 스키십도 안 돼요. 무조건 거부합니다. 손은 당연히 못 잡고 포옹 절대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인데 결혼 후 갑자기 180도 변한 이유가 뭐냐? 왜 이러는 거냐? 라고 물어봤지만 설득력이라고는 아예 하나도 없는 이상한 소리만 그런 변명만 늘어나요. 맨날 몸이 안 좋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람 몸이 맨날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음식은 또 왜 그렇게 잘 참 먹습니까? 사실 그래요. 앞에 있는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마지막 아홉 번째, 이것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결국 이렇게 이혼이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현재 저희도 상황에 이혼 말고는 다른 해결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한 케이스가 주변에 있다면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야, 본문에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네. 쓰리가 경제권을 안 주니까 저러는 거 아뇨. 의사 월급 지 마음대로 쓰면서 쳐놀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밥도 안 해주는 거고 시댁도 안 가는 거고 성관계도 안 하고 딱 이거지 뭐. 쓰리 벌어오는 돈 지 마음껏 쓰게 해주면 모든 걸 다 해주게 되지 않을까? 애초에 그래. 어렵게 어렵게 의사 마누라가 되려는 것부터가 애초에 그래요. 전부 다 네가 벌어오는 돈 지 마음대로 쓰고 또 의사 마누라 사모니 버프를 받으려고 했던 건데 나는 솔로 거기만 봐도 의사 마누라 데리고 바락들 하죠. 게다가 집까지 다 해온 의사랑 결혼을 했으니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도 엄청나게 받았을 테고 공무원도 면직한다고 소문할 정도로 시집 잘 갔다면서 온 사방팔방 소문이 자자했을 거다 이거지 내 말은.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명색이 의사 사모님인데 평일에 친구랑 돈 펑펑 쓰가며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맨날 비싼 마사지 받고 비싼 거 처먹고 그러고 싶은데 경제권을 안 주니까 결국 성질나가지고 저랄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근데 말이지. 아이는 또 갖고 싶다면서 관계는 왜 거부하는 걸까? 이거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내가 봤을 땐 아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내 댓글. 이런 미친 우울증. 지금 장난하냐? 그리고 경제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남편이 힘들게 번 돈 갉아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건데 이런 게 우울증이냐? 우울증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요즘 세상 맞벌이 열심히 해도 집 마련하는 거 어림도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일을 할 생각은 절대 추구도 안 하고 맨날 지랑 비슷한 것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쳐 놓을 생각만 하지. 그러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탕진하는 거야. 그것도 누구네 남편은 자산이 일이 많은데 우리 남편은 왜 거지 같을까? 있다는 생각만 하는 거고. 그리고 우울증.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누가 보면 내과에서 빨래하고 아궁이에서 밥하고 장독대에 김치 보관하면서 자라온 그런 세대인 줄 알겠네. 어머니 세대. 오히려 이 세대들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온갖 가전제품으로 편리함은 다 누려오면서 커온 이런 세대들이 우울하다. 이런 레파토리를 난발하는 게 정말 가짜내 보인다 이거야. 그냥 정신장애가 있는 것 같아. 우울증으로 자살까지 시도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잘난 우울증 드립 어디 한번 해보지 그래? 3번.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빠른 이혼의 정답입니다. 고마운 줄 하나 모르고 그냥 모든 걸 당연히 여기는 그 거지같은 모습에 오만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혼을 하긴 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속 허파가 히트 뒤집어집니다. 게을러 빠들어진 여자한테 애 보냈다간 애 굶겨 죽일까봐 제가 데려오긴 했는데 여하튼 그래요. 이혼해봐. 진짜 개후련해. 짱이야. 4번. 결혼 반년 만에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절한다고? 이거 애 없을 때 빨리 갈라서는 게 무조건 맞아요. 아니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사람 똥배가 툭 튀어나오거나 전에 안 나던 입냄새가 난답니까? 예 맞아요. 이혼이라는 것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해. 해버려. 5번. 아니 근데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진짜 말이 되냐고. 5개월도 아니고 5년을 참고 숨기고 연애를 했다고? 헐. 차라리 주작이면 좋겠는데 이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짜 너무 소름 돋는데요? 차라리 심각한 우울증이나 남자 쓴이가 이상한 거라면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또 그게 부부고 결혼을 한 이유인데 완전 미친 여자구만. 와 제대로 똥밟았다. 그리고 여기 댓글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네. 진짜 무섭다. 아니 다들 그 본성을 숨기고 사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들을 이게 폰으로 봐야 돼서 잘 찾아오지 못했어요. 아마 옹호하는 댓글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리고 뒤에 역대급 옹호 댓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죠. 6번. 잘 결정한 겁니다. 저런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할 뿐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결혼만 하면 다 끝난 줄 알고 방심을 한 건지 뭔지. 너무나 빠르게 그 거지같은 본심을 드러낸 그런 케이스군요. 여하튼 이번에 그냥 이혼하시고 이런 걸로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세요. 쓴이에게 아직 아이가 없다는 거 이건 그냥 천운인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야. 뭐라? 남자는 싫어도 경제권은 지가 다 가져가고 싶다고? 이거 진짜 인간 말종이네? 아니 뭐 이런 양아치가 다 있어. 게다가 이걸 또 실드 치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 나도 여잔데. 정말 쪽팔리고 부끄럽다 이것들아. 여하튼 이 그지같은 것들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들 살아라. 야 스탑 럴커 말로만 들었지. 진짜 무섭네. 일단 여기까지가 일부고요. 스포 좀 하자면 역대급 후기. 정확히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 배꼽이 역대급이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쓴이가 마음을 강하게 먹게 되는 그런 아무튼 잠시 후에 보도록 하죠. 금방 만들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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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